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 대절병이 지난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건데요.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종식 선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훈련된 사냥개들이 산속으로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산탄총을 맨 엽사들이 그 뒤를 쫓습니다. 이렇게 야산을 탄 지 어느새 2시간. 사냥개 짖는 소리와 총소리가 들리더니 야생 멧돼지 한 마리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40kg쯤 나가는 어린 멧돼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야생 멧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특히 총기 사용이 확대된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동안 강원도에서 총기와 포획틀을 이용해 잡힌 야생 멧돼지는 3,600마리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야생 멧돼지 약 1만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에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포획틀도 대대적으로 설치됐습니다. 네, 장진철 기자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행인 건 최근 두 달 넘게 국내 양동농가에서 추가 확진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지금 확진 사례가 ASF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정부가 종식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명확한 유입 경료 그리고 확산의 매개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정부는 일단은 야생 멧돼지가 가장 큰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멧돼지 포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양동농가들의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좀 안타까운 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에 돼지고기 소비가 소비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겁니다. 감염을 우려해서 먹는 걸 좀 꺼리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각 지자체들마다 감염 위험이 전혀 없다는 홍보와 함께 소비 촉진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줄다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돼지 산지 가격이 25만 원까지 폭락을 했는데 생산비는 35만 원 정도라서 돼지를 출하해도 농가에는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빚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접경 지역마다 겨울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이 사태로 인해서 겨울 축제 준비에 또 제한이 걸리지는 않을까요? 네, 지금 발생 초기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장기화되면 이 접경 지역 겨울 축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실제로 가을 축제의 대부분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상경기도 크게 흔들렸는데 일단은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도내로 유입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농가에서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인 겨울 축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모습인데요. 지역 상경기와도 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축제는 추진하되 축산 농민들은 축제장 방문을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또 계속하고 있는 차단 방역도 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내 접경 지역은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언급한 일들은 현재의 진행형인데요. 내년에는 접경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